에지트윈스, 문복영 안녕하십니까. 에지트윈스 문복영입니다. 개막 후 5연승을 달리게 돼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. 노린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던 공이 들어오게 돼서 좋은 기회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처음에는 가나 했다가 푸이그 선수가 포기하는 걸 보고 아 갔구나 싶었습니다.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신감인 것 같습니다. 그냥 준비하기보다는 이제 첫 타자 안타 치고 나와서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닐까요. 그거 사람들 생각해봐서 좀 재밌는 걸로 한번 생각해볼게요.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승리하고 있는데도 이제 막 너무 들떠있는 분위기도 아니고 딱 이제 차분하고 다음 경기를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. 내일 홈 개막전인데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응원을 해주시면 더 힘이 나서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이 응원하러 와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엘지트윈스 임준형입니다. 오랜만에 올라가서 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잘 막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. 남들이 봤을 때 안 불안해 보이는 그런 이제 투수가 되고 싶습니다. 좀 아직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계속 안 올라오고 있었어가지고 좀 그나마 오늘 조금 나온 것 같아서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. 올해 작년보다 더 잘 준비해서 더 좋은 공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원래 첫 번째 목표는 100이닝 이상 던지는 거고 시즌 끝나도 계속 일본에 올 수 있습니다.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내일 홈 개막 저희 엘지 개막전인데 많이 응원하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